오늘은 포켓몬 카드 신상 백은의 렌스 칠흑의 가이스트 까보겠습니다 오늘은 맛보기로 한 박스씩 까보겠습니다 백은의 렌스 백마가 그려져 있습니다 포켓몬스터 쏘드앤실드 캠페인 코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총 70종 이상 들어 있구요 하이퍼레어, 수퍼레어, 트리퍼레어, 더블레어, 레엄, 커먼, 커먼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바로 까보겠습니다 포켓몬 어드벤처 환상의 포켓몬을 잡아라 캠페인 코드입니다 게노스 세컨드 볼케니온 마샤도 코드 코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페그넬 렌스 과연 신상 어떠한 포켓몬이 나왔을지 기대가 되네요 사촌로 사촌로 어둠 대신 가버리 의사 여의사네요 달코킹 달물이나 시레오 가라르 야돈 슬리퍼 뒤에 떴습니다 레파르다스 브입니다 야생 고양이입니다 레오코 암멍이 꽁어름 엘레이드 우락부락맵 캐스펑 태양의 모습입니다 얼굴이 태양처럼 생긴 캐스펑 캐스펑 갱돌아 깜지곰 민지 눈여 홀로카드 폴리곤 슬리퍼 태굴레오 브레이크 글러브 폴리곤2 또 떴네요 이연번에 시레오 깜지곰 슬리퍼 뒤에 토네로스 VMAX 바람의 신이죠 토네로스 초대왕 토네로스 VMAX입니다 요거는 탑노드에 집어넣겠습니다 토네로스 VMAX 캐스펑 태양 달머리나 크레베이스 바라촬로 서바이벌 세트 잘못뜯겼네요 뒤에 반짝이 대박입니다 하이퍼레어 같은데요 슈퍼레어나 하이퍼레어 같습니다 침바루 화염레어 꽁어름 멜론 321 피오니 슈퍼레어입니다 트레이너스 서포트 슈퍼레어 피오니입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있네요 SR 카드 탑노드에 집어넣어야겠죠 피오니 트레이너스 서포트 슈퍼레어 돌사리 캐스펑 서른의 모습입니다 눈 속에 있는 캐스펑 갱돌아 일격의 두루마리 관통의 권 보스로라 슬리퍼 트리미안 달콤아 다크팻 켄타로스 올로카드 황소 침바루 꽁어름 하마돈 링검 뇌화 글로브 암멍이 돌사리 눈꼬마 피오니 가디안 홀로카드 화염레어 랄토스 트리미안 정상으로 가는 눈길 시카이죠 가라르 야돈 라프라스 래오코 눈사랑 볼케니온 부입니다 환상의 포켓몬 볼케니온입니다 달콤아 가보리 눈꼬마 킬리아 임팩트 에너지 히포포타스 암펠리스 어둠대신 레비풋 자루도 홀로카드 환상의 포켓몬 시레오 깜지곰 눈수개 민지 가라르 야돈 킹 홀로카드 히포포타스 대굴레오 가라르 야돈 우락부락 맷 달콤 킹 랄토스 트리미안 침바루 우락부락 맷 뒤에 떴습니다 사다이사 브이 맥스입니다 엄청나게 큰 뱀 사다이사입니다 사다이사 브이 맥스 사다이사 브이 맥스 가보리 암펠리스 엘버니 엘레이드 루가루암 홀로카드 폴리곤 라프라스 엘버니 슬리퍼 폴리곤2 랄토스 캐스펑 서른의 모습 히포포타스 서바이벌 세트 뒤에 떴습니다 가라르 날생마입니다 가라르 날생마 브이 유니콘 크레베이스 어둠대신 눈수개 레비풋 바라철로 대굴레오 트리미안 단보리나 의사 폴리곤 제트입니다 캐스펑 서른의 모습 태양의 모습 갱돌아 일격의 두루마리 관통의 권 다크팩 암벙이 침바루 돌사리 눈서랑 눈녀 홀로카드 시레오 사철록 하마돈 보스로라 멜론 슬리퍼 사철록 레오코 정상으로 가는 눈길 뒤에 떴습니다 백마 떴습니다 백마 버드렉스 V 드디어 백마가 떴네요 암펠리스 깜지곰 랄토스 네화글러브 링곰 랄토스 네화글러브 링곰 연번이 폴리곤 크레베이스 킬리아 에이스본 홀로카드 백마 뜨긴 했는데 V맥스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금 아쉽네요 칠흑의 가이스트 갑니다 흑마가 그려져 있습니다 똑같이 70종 하이퍼라 슈퍼라 트리퍼라 더블 랄라온 커먼 커먼 요렇게 들어 있습니다 바로 깝니다 과연 어떠한 신상이 나왔을지 기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코드 있습니다 칠흑의 가이스트 캐스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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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뮤마 흥나숭 제브라이카 니아 잎새코 탄릴리스 에벌리 안개의 수정 케오퍼스 홀로카드 문어 에벌리, 동챙이, 잎새코, 카틀레아, 또독가스, 캐스폰, 빗방울의 모습입니다. 물방울 안에 들어있는 캐스폰, 오케이징, 흑나숭, 도비꼴, 카푸느지느 홀로카드, 고스, 캘리몬, 오기찌개, 고스트, 럭키에너지, 떼떼문호, 불화살빈, 메리프, 국화, 어치르돈 브이, 떼떼문호, 빗방울, 에벙가, 정의글러브, 체키몽, 퍼프니, 에리본, 도토링, 전용 요식리스, 다람쥐, 오케이징, 불화살빈, 도토링, 다탱구, 옘무덤, 화살코빈, 보송송, 독가스, 즈미, 팬텀 홀로카드, 혓바닥이 굉장히 기네요. 골비람, 뚜까비, 화살코빈, 골루그, 뒤에 떴습니다. 3, 2, 1, 세레비, 브이, 맥스, 환상의 포켓몬입니다. 포켓몬입니다. 세레비, 탑노도 바로 집어넣겠습니다. 세레비 브이, 맥스, 모단단계, 사랑둥이, 메리프, 스파이럴 에너지, 칼라만에로, 두까비, 깜깜이, 레디안, 파이어로, 뒤에 3, 2, 1, 해피너스 브이 해피너스 브이카드치고는 HP가 굉장히 높은 친구입니다. 해피너스 몸빵이 좋은 친구입니다. 줄뮤마 골비람 캐스펑 가라르 또독가스 영격의 두루마리 하늘의 구원 레디바, 에블레이, 사랑둥이, 니아, 코바르원 홀로카드 에리본, 고라파덕, 레디안, 제초글러브, 골덕 고라파덕, 줄뮤마, 캐스펑, 제브라이카, 퍼프니라 홀로카드 에몽과 화살코빈, 두까비, 골루거, 안개수정 대박 떴습니다. 반짝이 반짝이만 봐도 알 수 있죠? 모단단계, 고스, 입세코, 카틀레아, 3,2,1 세레비 VMAX, 하이퍼레어 세레비 VMAX 초레어 카드 떴습니다. 세레비 중에서는 가장 레어한 카드라고 할 수 있는 세레비 VMAX 하이퍼레어 릴러 굉장히 아름답네요. 무지개 빛깔의 세레비입니다. 레게노 카드 떴네요. 세레비 VMAX 하이퍼레어 메인 카드이기 때문에 중간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동창이 흥나숭, 또까스, 럭키 에너지, 또도까스 탐리스 메리프, 도토링, 두비꿀, 케오퍼스 켈리몬, 오기지개, 고스트, 고스트, 쿠카 레디바, 퍼프니, 탐리스, 니아 뒤에 VMAX 같은데요. 3, 2, 1 메타그로스 VMAX입니다. 새로운 VMAX 카드 또 나왔네요. 메타그로스입니다. 강력한 포켓몬이죠. 강철타입 메타그로스 VMAX 골비람, 레디바, 퍼프니, 정의글러브, 크레세리아 홀로카드 보종송, 퍼프니, 깜깜이, 즈미, 채키몽 브라살빈, 또까스, 오기지개, 다탱구 흥마 버드렉스 보입니다. 흥마 나왔네요. 검은색 말 머리는 보라색 흥마 나왔네요. 레디바, 탐리스, 떼떼무노, 전용, 옛무덤, 보종송, 동챙이, 에리본, 스파이럴에너지, 고릴타 홀로카드 화살곱인, 캐스펑, 빗방울, 오케이징, 골덕, 칼라마네로, 대왕오징어 캘리몬, 레디안, 깜깜이, 영격의 두루마리, 하늘의 권, 카푸느지노 홀로카드 칠흑의 가이스트는 대박났네요. 하이퍼레어를 뽑았습니다. 오늘은 신제품 백은의 렌스, 칠흑의 가이스트 한박스씩 개봉해 봤습니다. 내일은 백은의 렌스 두박스 깝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칠흑의 가이스트 두박스 까보겠습니다. 끝!